한국은행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물가를 우려하며 7월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부는 어제 열린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번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0.25%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금통위는 7월, 8월, 10월, 11월 등 모두 4차례인데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씩 인상할 경우 연말에는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가 2.75%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